3코스트 6개 빼고 전부 다 1코스트 참을까요? 패치스를 한번 기다릴까? 패치스 한번 기다리고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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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힐하고 넘겨요 5코까지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알고 있어요? 뭐 하는 척을 해 한술수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정규에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다 또 힐 힐 해야지 다음이 다음이 대규모실 추방자 뽑아봐 아 이게 나오냐 하필이면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왠지 느낌이 여기야 아 추방자 뽑아봐 침묵 침묵해도 근데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헷갈리니까 명치 치는 게 어떨까요 그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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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웃댕들을 위하여 이거 물을 진짜 부산이야 설마 물약 있겠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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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날씨가 어떻습니까 거긴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야 침묵해 이거 나가지마 이거 나가지마 때려 때려 왠지 모르겠지만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길릴 일인 것은 아니erne 으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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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이 사덤이잖아 고민하는 게 더 열며 있으면 망할탑 아아아아! 오! 당신의 움직임 모두 간파했다! 멋진! 하하! 대전왕! 야아! 너무 억울하겠다! 이게 카드와의 유대감? 이게 카드와의 유대감? 카드와의 유대감? 그거는 왜요? 핸드의 유대감?